분명히 두 사람 무슨 일 있어? 충분히 이상하다고! 제발 주축해 좀 하지마 제발! 광고도 신선하게 가는 게 어떨까요? 주부 모델 어때요? 모델은 아무나 하는 줄 아나? 나의 말로 영화 캐스팅한 거 알잖아 차려드린 매장이나 열심히 하세요 도지락 좀 쌓아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내가 윤의 딸 만나서 꼭 할 얘기가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? 무슨 얘기 하려는 건데?